코딩 예약에서는 오픈소스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GitHub를 질문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GitHub에 마련된 코딩 예약의 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여기에 코딩 예약에서 제시해 드리는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모아두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코딩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이제 질문을 하러 가봅시다 화면 상단으로 가보시면 Issues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질문할 수 있는 일종의 게시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 다른 사람들의 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질문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새로운 질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New Issu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HTML에서 링크를 작성했는데 링크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증상을 자세하면서 너무 장황하지 않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거고요 특히나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우리 조력자들이 코드를 파악하기 쉽게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위에 있는 Insert Code라고 되어 있는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작은 따옴표와 같이 생긴 기호가 생기는데 저건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Grave Accent라고 하는 기호예요 물결 밑에 있는 작은 따옴표입니다 저 안에다가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Preview 탭을 클릭하시면 저것이 어떻게 화면에 보여지게 될지 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는 여기 Submit New Issue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 작성이 끝나게 되고요 우리 조력자들에게 이메일과 같은 방법으로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여기 있는 Close Issue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하는 표시가 여러분의 질문에 달리게 되고 더 이상 조력자들이 그 문제의 시간에 쓰지 않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Close Issue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참여자는 수천 명인데 조력자는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면 답변을 다 드리고 싶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에 10분 이상의 시간을 쓰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이팅!